맞습니다. 고3 되기 전에 마지막 연합학력평가였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1번부터 전문학 같이 한번 볼게요. 질소비료라고 하는 건 어때? 질소비료. 암모니아가 질소비료의 원료다라는 거 바로 연결되셔야 되고요. 자, 석유를 원료로 최초의 합성 섬유를 만들어서 의리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답 2번 처리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을 보시면 탄소화합물이 아니야 라는 거 연결해 주시고 수용의 계획성은 비전의 진로 중성이다 라는 거 바로 아세트산이 다에 해당이 되고요. 난 산성이야 라는 걸로 바로 처리가 되셔야 되죠. 기획은 맞아. 자, 난 산성이야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자, 에탄올은 손소독제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라는 거 점검 되셔야 되죠. 기획디그 3번이세요. 자, 3번을 보시면 지금 화살표 확인하세요. 나 가역반응이야 라는 거 얘기해 주고 있고요. NH3는 평면 삼각형이 아니라 삼각불 입체 구조로 가셔야 됩니다. 뭘 물어봤으니까 역반응으로 확인하세요. 수소이온을 받아서 많아졌어. 수소이온을 받았어.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다. 기응만 1번입니다. 자, 4번 보시면 비금속 원소에 해당하는 게 1번으로 집어넣어 주시고 바닥상태 전자배치에서 홀 전자수가 1, 0, 1, 2, 3, 2, 1, 0이다 라는 건 바로 점검이 되셔야 됩니다. 자, 4가지 원자 중에서 전기의 음성도가 가장 크다, 플로린이 속하는 건 1, 2 모두 다 해당되는 나의 연결이 되셔야 되고요. 원자 반지름, 리튬이 가장 크다라는 건 다의 연결이 되셔야 되겠네요. 4번입니다. 중화 적정에서의 양적 관계식을 묻는 건데 그 실험 장치를 묻는 겁니다. 농도를 정확히 아는 표준 용액을 이어 뷰레에 세다가 집어넣는 거고요. 농도를 몰라 그리고 지시약 2, 3방울을 함께 집어넣는 거더라.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연결되셨을 겁니다. 자, 6번 보시면 원자 번호가 연속이다 라는 거 놓치시면 안 되고요. 바닥 상태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전자가 1개 아니면 2개가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1개라는 걸로 가시면 난 산소야. 그럼 네가 질소고 탄소 오면 원자 번호가 연속인 것도 맞고요. 바닥 상태인 것도 맞습니다. Y의 원자가 전자 수는 15족 5개로 답은 3번으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7번을 보시면 3가지 분자의 공통점이 극성 공유 결합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기 때문에 O2는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HF 답은 2번, 4번 중에 있어로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극성 공유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분자는 모두 극성 분자인가요? 아니요. 모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극성 공유 결합 물질 중에서 무극성 분자인 메테인으로 연결이 되셔서 답은 4번이 아니라 2번으로 처리가 되셨어야 됩니다. 자, 8번 보시면 잘 적어서 잘 곱하자라는 거 진짜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100ml 비커에 Wg을 넣고요. 녹인 거야. 그리고 나서 500ml 포핏 플라스크에 몽땅 다 집어넣고요. 비커 벽면에 용질이 묻어있으면 안 되니까 깨끗이 여러 번 씻어서 몽땅 다 용질을 집어넣고 표시선까지 채웠을 때 나 1몰 농도야! 라는 거니까 아, 0.5몰이 녹아 있다. Wg이야. 라고 말하는 거나 500ml야. 나 0.5몰이야. 라는 것과 동일하다. 자, 그런데 어? 아, 농도를 절반으로 만든다 그랬는데? 이거 안 되지, 안 되지. 용질이 더 많아지면 농도가 더 진해지죠. 자, 가에 100ml 비커 대신 200ml 비커. 비커는 전혀 상관이 없으세요. 왜? 얘를 녹여서 500ml 포핏 플라스크에 몽땅 다 집어넣고 눈금선까지 채우는 거기 때문에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 나에서 500ml 포핏 플라스크 대신에 자, 봐. 1000ml에, 1000ml에 혹은 1L에 얼마가 들어오는 거야? 500ml 몰이 들어오는 거죠. 밀리 밀리를 축이셔서 0.5몰 농도가 된다. 라는 걸로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자, 기역과 니는 해당 사항이 없더라. 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기역 같은 경우는 용액의 부피가 500ml일 때 용질의 양이 2배가 되기 때문에 몰 농도는 2배가 된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100ml 비커, 200ml 비커 사용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이다. 라는 걸로 답은 3번 처리되셔야 됩니다. 9번을 보시면 자, 지금 반응식이요. 모형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 나 LI 플러스야. 난 LI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OH-다 연결 H2다 연결은 바로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야? H2O야. 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공익열한 물질이면서 이 원자 분자야. 확인. 리튬은 이주기 원소야. 산소도 이주기 원소야. 확인해 주시고 고체 상태일 때 전성, 펴짐성은요. 당연히 금속이 아, 그렇죠. 당연하죠. 금속이 뭐하다. 얼음보다 크다. 힘을 가하면 부서진다. 깨진다.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답은 5번이세요. 자, 여러분.